한 달?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? 부탁드릴게. 천하의 백인호가 내 앞에서 고개를 다 죽이고 오래 살고 볼 일이야. 야 인호야. 우리 서로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그냥 존말로 할 때 같이 가자.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너 어차피 돈 낳을 구석도 없잖아? 한 달 후가 피아노 대회예요. 이거 상금 타서 다 드릴게요. 피아노? 니가? 피아노는 하루 이틀쯤 대회에 나가나 보지? 이 새끼가 진짜 이씨. 사기도 말이 되게 쳐야지. 야 장난해? 저 지금 데려가면 천만 원 못 받아요. 한 달만 기다리면 모아둔 돈이랑 피아노 대회에 나가서 상금 타는 거 다 드릴게요. 솔직히 지금 데려가면 저 언제든 튈 수 있어요. 어떡하실래요? 예 형님. 계속 찾고 있는 중인데 쉽지가 않네요. 예. 제가 무슨 수를 쓰든 한 달 안에 잡아서 내려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. 예예. 들어가십시오. 인호도 잡고 돈도 챙기고 인호도 잡고 돈도 챙기고 꼭 먹고 알먹고 너무 나쁠 거 없지. 인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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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얼른 넣어. 나도 돈 모았어.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나 인호 너무 좋은데 부산보다 여기서 훨씬 행복해 보인다. 야 이장배. 갈게 얼른 가. 알았지? 얼른 가. 너,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딱 한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시험은 대충 잘 본 것 같은데 패스만 하면 되니까 아 근데 너 저녁은 어떻게 먹고 올 거야? 가서 먹을 거야 야 그러면은 가게 와서 먹어 집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아 그러려고 그 혹시 백인호씨 있어? 인호? 이거 바꿔줘? 어? 아니야 아니야 아 엄마 나 저녁 그 먹고 갈 거야 어 끊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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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밥 먹냐? 네 내가 그렇게 불편해? 네? 뭐가? 언제까지 이렇게 피할 거냐고? 그게 무슨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? 피할 거면 안 들키기 제대로 하든가 너 얼굴에 다 티나서 안 돼 인마 저기 백인호 씨 나 너 좋아하는 거 맞아 맞는데 너한테 뭐 알아달라거나 너 어쩌겠다는 거 아니야 이건 내 맘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개투알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렇게 피하지 말라고 네가 그럼 내가 더 불편하지 안 그래? 그리고 내가 너한테 진짜 고마운 사람이라면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맞지? 맞지? 먹고 와 밥은 집 가서 먹어 똑같은 거 너는 뭐지? 너는 뭐지? 너는 뭐지? 네 감사합니다.